국내 증시가 세계 증시 가운데 유독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 바로 반도체주의 급락이 있겠죠. 특히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연일 52주 신저가를 새롭게 쓰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조만간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주가의 모멘텀을 삼킨 부족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방향성, 임순재 대표의 시각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오판 우려가 확산되면서 삼성전자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대 상승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 또 장중에는 52주 신저가를 새롭게 쓰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대할 수 있는 걸까요? 얼마큼 떨어진 거예요, 도대체? 지금 7월 1일 52주 신저가, 오늘도 신저가를 찍고 올라오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5월 한 달 동안에 16.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하락폭이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한 주만 해도 3.77%를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2.6% 정도 하락한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2분기 실적이 7일 날 잠정치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2분기 실적은 역대급 실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컨센서스로 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매출 한 77조로 한 21% 작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14조 7천억으로 17% 정도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분기 실적이 좋게 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환율 관련된 이익이 좀 커질 것이다 라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파운드리가 가격을 인상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인상분이, 인상에 대한 효과가 아마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 사업부 관련 쪽은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을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그 다음에 가정 관련 사업부들은 조금 실적이 좀 부진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예상들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일단 최근 들어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는 가장 큰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월 30일 날 실적을 발표한 그 이후에 조금 더 향후 가이던스를 낮추면서 삼성전자도 같이 하락을 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3분기 실적이 지난 6월 30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3분기가 3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일반적인 분기하고는 약간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매출은 86억 달러, 그 다음에 주당 EPS는 2.59달러로 해서 시장 예상치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4분기 가이던스가 시장치나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나왔는데요. 매출액은 72억 달러, 그 다음에 주당 EPS도 1.63달러로 예상이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내 반도체 관련된 업체들도 어쩔 수 없이 2분기는 모르겠는데, 3분기 실적이 상당히 부진할 것이다 라는 예상치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 들어 메모리 반도체 세계 점유율 자체가 세계 회사가 과점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점유율에 대한 경쟁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수익 위주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의 향후 실적이 나빠졌다는 것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디렘 사업부에 대한 실적이 향후에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나타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내 삼성전자와 주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마이크론이 시장 기대치를 못 미치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삼성전자 역시나 좀 출렁이고 있는 건데 어쨌든 2분기까지 역대급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 4개 분기 연속으로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는 겁니다만 주가가 6만 원 그 아랫대에서 계속 움직임을 이어갑니다. 어쨌든 하반기에 대한 우려가 이렇게 실적 대비 주가에 대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하반기에 전망이 그렇게 어둡나요? 일단은 반도체 관련된 수요가 좀 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경기도나 우려감이 본격화되면서 관련된 수요가 좀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관련돼서 이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관련된 데이터 센터들의 그 지금 서버 증설이 일단 뒤로 지금 연기되고 있는 그런 추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또 경기 둔화로 인해서 pc나 모바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마트폰 판매량이 5월 달에 9,600만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 동기 대비 10% 하락을 한 거고요. 최근 10년 이래에 10년 내에 1억 대를 못 판 달이 두 달 있는데 그 중에 한 달일 만큼 상당히 스마트폰 판매가 저조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올해 전체 스마트폰 판매 대수는 아마 작년 대비 7% 정도 지금 감소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모바일 관련된 디램의 수요도 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유치고요. 뭐 이에 따라서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하반기에 디램 같은 경우는 3에서 8% 그 다음에 랜드프레시 같은 경우도 두 자릿수 이상의 지금 가격 하락률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보통 이제 하반기에 기대를 했었던 게 이제 DDR5램에 대한 출시가 좀 활발히 이루어질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인텔의 신형 CPU가 계속 지금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해서 출시가 원활하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DR5에 대한 부분도 올 하반기는 크게 기대받기 어렵다라는 게 지금 전반적인 시장 반응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아마 이러한 조금 DD,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좀 더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업황 개선이 먼저 선행이 돼야지 주가의 상승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님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 지금이 저점이냐? 그럼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해서 내 평당가를 좀 낮춰야 되냐? 제 주변에 정말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네, 지금이 저점인가요? 일단 저점 근처다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 못 드리겠습니까?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실적은 상당히 좋다라는 건 다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지금 주가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미래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매도를 좀 더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래 성장성이다 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파운드리 관련된 사업부입니다. 파운드리 같은 사업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나노 GAA 공정에 따라서 상당히 기대감이 큰 그런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GAA 공정 자체가 지금 삼성전자가 처음 상용화하는 그런 기술이다 보니까 이 기술에 대한 안정성, 그 다음에 수율에 관련된 부분이 과연 쉽게 회복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게 시장에서 관심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 4나노 공정에 들어갔을 때 삼성전자가 TSMC보다 먼저 4나노 공정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TSMC의 주요 거래처를 확보하면서 4나노 공정에서 TSMC가 월등하게 지금 앞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 자체가 4나노 공정에서 수율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연 3나노 공정에서는 수율을 얼마만큼 잘 잡을 수 있느냐가 향후에 주가의 방향성을 좀 제시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현금을 지금 동원할 수 있는 게 한 200조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풍부한 현금 자산을 지금 그냥 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에 대한 M&A를 이 자금을 통해서 해야만 아마 이런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가 좀 선행되어야만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분명히 싸다라는 건 맞지만 아직까지 바닥을 확인하지는 않았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들어가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아마 들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만약 그럼 바닥을 확인하는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글로벌 반도체 관련된 회사나 어떤 중요 회사들에 대한 M&A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파운드리 관련돼서 3단원 공정의 대규모 거래처를 확보하는 그런 소식이 나온 그 이후에 아마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